다른 공기처럼 이 순간의 특별한 행복을 놓치지마 1, 2, 3, let's go 오늘 저희 KBS 가요대축제 여기 낸선 넷플레이션이 저희가 중간에 스페셜한 신전느낌이 매콤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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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멋있게 일단 형아 팀장님이 이렇게 할까요? 저 오늘 랩을 하고 싶어서 평소에 맨날 저희 귀여운 거 하고 잘 나와서 편집을 하고 하다가 원래 연습생 때는 이런 셀 이미지였는데 아, 나온 거였어요 오늘 벌써 이렇게 안 돼 둘 다 좋은데 이거는 많이 안 보여 드렸으니까 팬분들한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무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랜만에 보여드려서 자주 없을 그런 무대니까 팬분들께도 많이 좋아지시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문학본도 안 돼 응 응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